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올의 서신 로마서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올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위세시에서 조성되셨고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걸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 곧 내가 나의 기도들에 끊임없이 너희를 언급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이니 너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주려 하며 곧 너희와 나 모두의 상호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받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나는 헬라인들과 바바리아인들 모두에게 빚진 자여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보금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보금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보금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개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검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개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구루이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시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는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교라며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으며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는도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른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대가품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도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팜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근거리는 자들이여 헝담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여 도끼를 품은 자들이여 규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여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여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여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2장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정주하기 때문이니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지휘에 따라 대적하는 도다 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 중 너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계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여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계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나를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 도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되갚아 주시리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온 위에 저마다 환란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여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그러나 선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여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중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에서 나온 것들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 훌륭한 것들을 검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이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신하고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본과 진리의 본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는 도다 그러할진데 다른 일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내가 사람이 가늠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가름을 저지르느냐 내가 오상들을 혐오하면서 너는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내 자랑으로 삼는 내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두다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 애가 진실로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의 위반자가 된다면 너의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그러할진데 만일 무할래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래는 할래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본성적으로 무할래자가 율법을 성취한다면 법조문과 할래를 가지고도 율법을 위반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인자가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상 육치에 받는 할래도 그 할래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자가 유대인이여 마음의 할래가 할래이니 영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이라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진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여투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넘쳐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 죄인으로 또한 심판받는 것이냐 그리하면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고 주장하듯이 우리가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단죄는 정당하니라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냐 절대로 아니니라 이는 우리가 앞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입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두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느니라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그들의 발은 키에 흘리는 데에 빠르니라 멸망과 비극이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 즉 그들이 화평의 길을 몰랐느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율법에 말하는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굿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가복시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의 재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을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분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정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라 믿음으로 한례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무할 예자의 정당함도 입증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우리는 율법을 확고히 세우느니라 로마서 4장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는 만이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위로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 싹싼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간주되느니라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위로여겨지느니라 굳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르진 자들은 복대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대도다 하였두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래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래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위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위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래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래자로 있었을 때냐 할래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래자로 있었을 때라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의 인창 곧 할래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래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라 이는 그로 하여금 맺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래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하셨느니라 이는 의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하십니다 또한 할래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할래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래 받지 않았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로하니라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시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여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며 그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그 취지는 그 시 전체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로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노라 하였두다 그가 믿은 그분 곧 하나님 앞에서 그로하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마치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의 시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언급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라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일백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는 점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의로 전가될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니 만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하리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로마서 5장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런들도 기뻐하느니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가 혹 있을지 모르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즉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느니라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 죄가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곧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는 아니하나 그 감없는 선물 또한 그러하도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그런 즉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 같지는 아니하나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이 한 사람에 의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이들의 범죄들로 인한 그 감없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의 풍요함과 위의 선물의 풍요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더욱더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굳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해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죄인들이 된 것 같이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범죄가 넘치도록 비법이 들어왔으나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위를 통해 이처럼 군림하여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금화서 6장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서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생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신이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신이인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자로 간주하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일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일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제는 바로 의의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너희가 위로부터 최후로 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는 죄의 늙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7장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한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어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그녀는 가늠하는 여인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그렇기에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가늠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존재하였던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힌 것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명예새로만에서 섬기고 법조문은 알금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명령에 의하여 계기를 잡은 죄가 내 안에서 온갖 부류의 욕구를 야기하였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는 한때 내가 율법 없이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그런 즉 생명에 이르도록 수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발견하였느니라 이는 명령으로 계기를 잡은 죄가 나를 속였으며 그것으로 나를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제가 죄로 나타나도록 내 안에서 죄가 그 선한 것으로 사망을 이루어온도라 이는 죄가 명령에 의하여 지극히 죄 많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일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미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도다 그런즉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나는 일법이 선하다는 점에 대해 일법과 의견을 같이 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여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 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 나의 생각에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옹은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추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 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 허평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만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위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 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 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저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저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저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드리라 이는 이 현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기그들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전하여 헛된 것에 불복 하게 된 것이 아니여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 시키시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지며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저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의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행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 이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신 아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 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부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에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부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적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애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치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시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신이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활란이나 괴로움이나 박혜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라 기록된 바어 같으니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우리가 도살당한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하여 또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경복자들 보다 더 나은이라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우머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거니와 나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는 나의 형제들 꼭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인 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길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여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과 같지는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아브라하메시라고 하여 그들이 모두 자녀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다만 이사간에서 너의 시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 육체의 자녀들인 자되 곧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시로 여겨지느니라 이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하기 때문이니 이때에 내가 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는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한 것이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메베카 또한 한 사람을 통하여 임신하였으니 바로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서라 이는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태카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하여 서게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이 주어졌으니 그 형은 그 동생을 삼기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애사는 내가 증오하였노라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연민을 가질자에게 연민을 가지겠노라 하신 것이다 그렇기에 바라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여 달리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여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이는 성경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하미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합니다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은 어찌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 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명예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예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루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으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지게 하라는 의사가 있으셔서 낼망에 적합한 진루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그분께서 침히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해 자신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려지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느냐 그분께서 부르셨다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셨으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세의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으니라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저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요 위로 그것을 일찍 끝내실 것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한 가지 일을 땅 위에서 신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하였던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한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동 같았을 것이요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한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위를 뒤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위에 도달하였으니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위로다 그러나 의의 율법을 뒤따랐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였두다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멈어졌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여 두다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호를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위를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위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라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혹은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굿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에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소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 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진실로 들었도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의 끝들에 까지 이르레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몰랐느냐 우선 모세가 말하기를 전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내가 너희에게 질투를 일으키겠노라 그리고 한 어리석은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분노하게 하겠노라 하니라 다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발견되었노라 내가 나에 대해 묻지 않던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노라 하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반발하는 백성에게 하루 온종일 나의 두 손을 앞으로 뻗었느니라 하니라 로마서 11장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 또한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하메시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한 것이미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들이 당신의 예언저들을 죽였으며 당신의 재단들을 파내려간 나이다 그리하여 나만 홀로 남았고 그들은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배는 무엇이냐 내가 바알의 영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남겨두었노라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이 이한시대 역시도 은혜에 의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택한 받은 자는 그것을 얻어냈으며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름의 영을 주셨으니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더위시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대가품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내일 굳게 하소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이제 그들의 몰락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고 그들의 쇠함이 이방인들의 부여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는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임으로 나는 나의 사도직을 존귀하게 여기나니 혹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살부지인 자들에게 경쟁심을 일으켜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애치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느냐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덩어리 역시 거룩하며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 이하여 그 가지들 중 일부가 꺾여나가는 바람에 내가 한 야생 올리브나무로서 그들 가운데 접붙여주고 그들과 함께 그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옥함의 동참자가 되었다며 그 가지들을 대항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자랑하더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오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너는 말하기를 내가 접붙음을 받도록 가지들이 꺾여나갔도다 하리라 그렇다 불신 때문에 그들은 꺾여나갔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분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쓰러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니 만일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 또한 잘려나가리라 그런즉 그들 역시 만일 그들이 불신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 받게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본래 야생인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서 한 그루의 좋은 올리브 나무에 본성을 거슬러 접붙여졌다면 하물며 본래 그 가지들인 이들은 그들의 본체인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죄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이하여 야고백에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두다 부금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 들고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마치 너희가 지나간 때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자비를 얻어낸 것과 같기 때문이라 바로 그와 같이 이들도 지금은 믿지 아니하고 있으니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어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 안에 가두어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신 모두에 부여하심이여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루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그런 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을 가진 것 같이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오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그런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서들을 가졌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또는 사역이면 우리의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이면 권면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가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흥쾌함으로 행할지어다 사랑의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한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활란 가운데 인내하라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주라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생각을 품으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라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허평하게 살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막히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게 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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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너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오일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3장 모든 호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 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런 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여 오직 악에 대해서만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너는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 동일한 자에게 찬사를 받으리라 이는 그가 너에게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한다면 무서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악을 행하는 자위에 진노를 집행하기 위한 보복자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라 이는 이런 까닭의 너희가 공세도 내기 때문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여 바로 이 일에 꾸준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것들을 납부하라 공세를 받아야 할 자에게 공세를 관세를 받아야 할 자에게 관세를 납부하라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것 곧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혹 어떤 다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약하게 이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리고 때를 안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끼어다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낮을 때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자 흥청망청함과 술취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불륜과 음목 가운데 살아가지 말며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을 품게 하는 논박들을 하지 말라 이는 어떤 이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또 다른 이는 믿음이 약하여 야채들만 먹기 때문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게 하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쓰러지는 것이 그 자신의 주인에게 있도다 진정 그가 붙들임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저마다 똑같이 중하게 여기는 이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서 완전히 확신하게 되도록 하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기 때문이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그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느니라 이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산다 해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사는 것이요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는 이런 취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사 부활하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모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물음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쓰러질 계기를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하라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를 통하여 확신하게 된 바는 그 자체로서 불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 다만 어떤 것을 불결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불결하니라 그러나 만일 너의 형제가 너의 음식으로 비통하게 된다면 이제 너는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라 너의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의 선이 악한 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조성하는 일들과 그것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을 뒤따르자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들은 정령 순수하지만 실족하게 함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 그것은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의 형제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너 자신에게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수용하는 그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런 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호장 그렇다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비방한 자들의 비방들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여투다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하미라 이제 인내와 위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갖게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하미라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여자들을 섬기는 분이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정하려 하시며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분의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께 고백하고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하여투다 그리고 다시금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금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송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께 찬가를 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시금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세의 한 뿌리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을 통치하려고 이런 알자로다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니라 이제 너희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풍족을 누리도록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앙 안에서 모든 즐거움과 화평으로 채우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나 자신 역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 바는 너희도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채워져서 능히 서로를 권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어느 정도는 더욱 담대하게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하려 함이여 성령님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어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들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즉 말과 행실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예 권능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이라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부터 일루일쿰주의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선포하였노라 진정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분투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진 곳이 아니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분에 대해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오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 하여 또다 이런 까닭에 나 또한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아왔느니라 다만 이제 이 구역들에는 더 이상 선포할 곳이 없으며 최근 수년 동안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정을 떠날 때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노라 이는 만일 먼저 내가 너희와의 친교로 어느 정도 추워지면 나의 어정 가운데 너희를 볼 것과 스페인 쪽으로 가는 나의 길로 너희 편에 전송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의 성금을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속한 자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들을 진실로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수행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 편으로 스페인에 들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복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위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들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이는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받으려 함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너희에게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너희와 함께 활력을 되찾으려 함이라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6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돕는 나를 돕는 이들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까지 내려놓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들을 표하노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집 안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에페네투스에게 문안하라 그는 그리스오케 아카야의 첫 열매들이라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녀는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느니라 나의 혈족들이자 나의 동료 수감자들인 안드로니쿠스와 유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는 자들이여 나보다 먼저 크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 주 안에서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암플리아스에게 인사하라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돕는 이인 우르바네와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스타코스에게 문안하라 크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플레스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리오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의 혈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날키소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 트루페너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느니라 사랑받는 자 페르시스에게 문안하라 그녀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느니라 주 안에서 선택받은 루프스에게 문안하고 그의 어머니이자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아순크리투스 플래곤 헤르마스 파트로바스 헤르메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힐럼로고스와 율리아에게 문안하고 베레우스와 그의 자매와 올룸파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분열들과 실족할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여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 편에서 기뻐하노라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관하여는 미련하기를 바라노라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나의 사역 동료인 디모데우스와 나의 혈족들인 루키우스와 여송과 소시파테르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터티우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집주인 가이오스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트스와 형제인 쿠알투스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실 권능이 있으신 분께 신비의 개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 비밀로 지켜져 왔으나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자들의 성경기록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위해 알려진 개시에 따라 홀로 지혜로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기록되었고 켄트레아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인 패배의 편에 전송된